우리는 이 소식을 사용하였습니다. 전체적인 소식을 사용하였습니다. 야! 오늘 약속이 있다며! 밖에 안 나가? 어... 약속 취소됐어.... 아니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나요? 매일 늦게 들어오던 애가 이젠 밖에 나가지 않아요 아니 제 성격이 바뀐 건지 파라폰 덕분인지 요즘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하기야 저도 바뀌었으니까요 요즘 집에서 피트니스를 해요 이게 모두 파라폰 덕분이죠 역시 친환경이 최고예요 딸 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음악을 신나는 걸로 바꿔주면 안 될까? 아 이 음악 유치원 댄스 음악 나 지금 음악 감상하고 있잖아 아 힘들죠 혼자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딸 애가 항상 옆에서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이해가 좀 봐 이건 네가 잠자리 한 침대가 아니라고 내가 운동하는 매트란 말이야 아 비켜봐 아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어 제발 이제 좀 나가 아 엄마가 나가 나보러 나가라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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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몇 신데 지금 들어와 따보러 나가라며 모녀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다음 에피소드 기대해주세요 파라폰 천장제 제품 아이 마이크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나 유튜브를 참조하세요